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음 보는 남친 엄마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제 옆구리 문신 다섯개 때문에 남친한테 욕처먹고 남친 엄마 앞에서 개망신당하고 결국 헤어졌는데 이게 말이 되는거냐구요? 원지 타투 때문에 남친 부모님이랑 남친한테 욕처먹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이집트의 중반 여자입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제 몸에 있는 타투 몇개 때문에 남친은 물론이고 남친 어머니 앞에서도 개쪽당하고 그렇게 욕먹고 차였는데요. 아니 그래요. 이런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거니까 이게 싫어서 그걸 이유로 저를 차겠다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들 이거는 진짜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화가나가지고 엄청 화내고 싸우면서 안좋게 헤어졌거든요. 정말 많이 좋아했던 사람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는거냐고.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평소 노출이 심한 옷같은걸 잘 안입어요. 그래서 남친 역시 제 몸에 타투가 있는걸 전혀 몰랐죠. 저희가 사귄지 아직 오래 안되서 진도를 많이 안나갔습니다. 뽀뽀까지만 했어요. 그러다 바로 어제 이거를 처음으로 저희 남친이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필라테스를 해요. 이제 끝나고 남친이 데리러 왔을때 브라탑 말고 크롭티 입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제 옆구리와 배 사이에 타투가 몇개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남친이 한참 동안 뚫어져라. 아니 물끄러미 보는가 싶더니 대뜸 야! 뭐야 이거! 너 혹시 옛날에 일진 출신이냐? 딱 이러는거에요. 그러면서 집으로 가는 내내 계속 일진 타령에 진짜 실망이다 어쩐다 이런 안좋은 소리를 하길래 너무 억울한거야. 왜? 저는 진짜 그런게 아니거든요. 일진이라니 나는 오진도 안돼. 그래서 아니다 나 그런거 아니야. 왜 자꾸 그런 오해를 해? 정 못 믿겠으면 내 고등학교 친구들 물어봐. 이렇게 아무리 해명을 해도 절대 안 믿고 귀를 딱 닫더라구요. 그러면서 아니 필요 없고 나는 너같은 일진 출신이랑 사귈 수가 없다. 이런 소리만 해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내내 계속 싸웠고 저희 집 앞에 도착한 그 후에도 싸움이 안 끝났는데 이 남자가 결국 헤어지자 이러는거에요. 아니 그럴거면 그냥 헤어지자 하던가 여기까지 왜 온거냐? 하고 물었더니 오늘이 그래도 마지막 아니냐? 그러니까 집까지 데려다 준거지 뭐. 의리다 의리. 이러고는 진짜 뒤도 안돌아보고 휙 가버리길래 부끄럽지만 제가 얼른 달려가서 진짜 구질구질하게 매달렸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매달리고 해명을 하고 그러고 나면 알거나 이 남자 아예 신경도 안쓰고 계속 지 갈길만 가요. 결국 저도 남친 집까지 따라갔구요. 가는 내내 싸웠죠. 참고로 저희 집과 약 20분 거리고 걸어갔어요. 진짜 이거 너무 열받고 진짜 진짜 억울했지만 또 비참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남자가 좋은걸 떠나서 나는 일진같은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진짜 재수도 오지게 없지. 이게 또 하필이면 남친집 바로 앞에서 남친 어머니를 만난거에요. 당신 아들한테 여친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처음부터 이렇게 소리지르며 싸우는 꼬라지를 봤으니 너무 쪽팔려가지고 고개를 들 수도 없겠더라구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그지같은 문제는 바로 남친 본인입니다. 왜 이렇게 싸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는 그대로 구구절절 아이 봐 얘 옆구리에 문신이 있다니까 이러면서 다 풀어버리는거에요. 아니 막말로 내가 없는 자리 본인들 두사람만 있는 자리도 아니고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구요. 결국 저도 여기서 큰 실망을 하게 됐고 그래 좋다 이 자식아 우리는 오늘 끝이다 헤어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남친 엄마도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거 아니라고 그런데 못 믿는 그런 눈치를 보이길래 그래 이원 끝내는거 한번 다 보여줘보자 이걸 보고도 그딴 소리를 하나 보자 싶어가지고 보여줬어요. 적어도 헤어지더라도 일진이라는 오해는 풀 수 있을거라 기대를 하면서요. 그렇게 겉옷을 벗고 옆구리를 올려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저는 당당했습니다. 오해 제가 하고 있는 타투들은 말이죠. 그런 나쁜 일진들처럼 장미 타투 해골 타투 이래지미 이래지미 이런거 절대 아니거든요. 제 옆구리와 배 사이에 있는 것들요. 이거는 다른게 아니라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0대 중반 후반 20대 초반까지 함께 살다 떠나보낸 고양이들이에요. 총 5마리이고 전부 다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든요. 이제는 고양이별에 살고 있으니까 더이상 못보니까 그 그리움에 세로로 얼굴 5개 총총총총총 박은거거든요. 물론 절대 후회는 안합니다. 옛날 입시와 사춘기 때 너무 힘들 때 유일한 제 편이자 제 삶의 이유였던 그런 애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아니 이걸 보여주고 이래이래해서 했다. 정확히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옆에서 뭐 아니야 너는 중고등 때 분명 일진이었어 이러면서 빡빡 우기는거 거기다 남친엄마도 아이고 뭐냐 이거 아이고 이게 이 옆구리에 왜 있냐 이러면서 물론 자기 아들만큼은 아니지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너무 기분 더러운거야 아니 무슨 벽창호도 아니고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알았다 됐다 필요없다 헤어지자 이러고 그냥 돌아왔어요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중고등학교 시절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다고요 일진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고등학생 때 그럭저럭 공부해가지고 물론 제 나름 열심히 한다곤 했는데 뭐 여기에 적을 수 있을 정도의 자랑스러운 대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끝자락이긴 해도 인사홀 4년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졸업해가지고 지금은 취업도 하고 적당히 돈 벌고 잘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타투 이거는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준비랑 학교 생활을 병행하다가 고등 시절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힘이 드는데 곁에 개들이 없으니까 너무 그리워서 새긴거에요 또 지금도 최근 한 마리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데 만약 이 아이도 나중에 고양이 별에 보내게 된다면 또 새길거에요 저는요 절대 후회도 창피도 없는데 이렇게 이상한 오해를 받고 욕을 처먹으니까 너무 속상하다 이거에요 헤어진 것까진 그렇다 치겠어요 그런데 이런 양아치 취급받는거 너무 억울하다고요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고양이 얼굴 그래요 앞으로도 많이 그리고 그러세요 이건 님 취향이니까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취향이니까 그걸 받아들이시면 되는거에요 억울해 할 것도 없죠 누구에게나 개인의 생각과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바라보는 시선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무조건 당신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래서 이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헛된 기대야 어떤 남자가 젊은 시절 팔에다 큰 타투를 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유치원 다니던 아들이 아이가 아빠 옛날에 조폭이었어? 이렇게 묻더랍니다 뭐 그 다음은 니가 알아서 생각하세요? 대략글 지금 님이 말한 그 유치원 아이 이야기를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은 아이 아빠가 그 길로 바로 문신을 지운 것으로 아는데요 여하튼 당신이 하는 말의 뜻 저도 100% 동의합니다 예 2번 물론 그건 쓰니 자유가 맞아요 근데 싫은 것도 자유 아니겠어 특히 내 개인적으로는 더 그래 아무리 사연이 구구절절해도 눈썹이랑 두피 문신이 아닌 이상 무조건 걸을거야 나는 3번 이거 보니까 남친 가슴에 남친이 지 가슴에 죽은 엄마 얼굴 새긴 사연 기억난다 저번에 한번 다룬거죠 밤에 관계를 가질 때마다 남친 엄마가 노려보는 것 같아 소름 돋는다고 4번 옛날 대학 시절에 저랑 친한 친구 하나가 여행을 하던 중 충동적으로 본인 손목에 타투를 했어요 그 이후 대회활동을 위해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였나 여하튼 거기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왜 타투를 했냐 지우는게 어떠냐 지금 너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좋은 말로 충고를 했었고 또 다른 면접에서도 마찬가지 이거 밖에 나가면 좋게 보기 힘들거다 이런 조언을 해줬다는데 님이 보기엔 어때요 이 사람들이 무례하고 나쁜 어른으로 보이나요 절대 아니죠 불필요한 말이지만 보이는게 안타까우니까 미리 말을 해주는 좋은 어른들입니다 또 그거 알아요? 개성을 더 존중하는 외국도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때 혹은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을 때 타투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보편적이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타투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5번 저도 여자고 몸에 타투를 새긴 사람인데요 지금 쓰니 생각엔 무조건 반대합니다 나한테 아무리 의미가 있는 타투라 해도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님에게 박혀있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워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타투가 상관없는 사람과 사귀는 게 좋겠죠? 6번 억울하고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 그걸 지우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마찬가지지 본인이 절대 정상이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도 뭐 네가 후회는 안 한다니까 증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억울한 상황이 와도 감수해야지 뭐 7번 다음엔 문신이 있나 없나 먼저 확인하고 이왕이면 문신 있는 남자를 만나세요 둘 다 문신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싸울 일도 없고 서로 윈윈 아니겠어요? 게다가 앞으로도 더 새길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이왕이면 등에 용문신 큼직하게 있는 남자 만나는 거 추천드립니다 8번 작년 봄에 우리 아파트에 애들 엄마들끼리 큰 싸움이 났는데 아이 문제로 이거 분명 명백한 잘못이 보였단 말이죠 100대 0이었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 편만 들고 피해자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안 좋게 소문을 내버린 거지 이유는 단 하나 피해자 얼굴이랑 목, 손목, 발목 등등등 여러 가지 문신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선입견 오졌고 그런 상황에서 싸움이 나니까 아무도 편을 안 들어주는 거야 싸운 이유? 그런 것 따위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죠 그냥 저 여자가 잘못을 했겠지 역시 그럼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된 거야 결국 그 여자 이런 거 못 버티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어요 알겠어요? 9번 잊고 싶지 않은 얼굴들을 몸에 새긴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문신이라는 게 한 번 새기면 그걸 지우지 않는 이상 평생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혹은 해명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도 맞아요 왜?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해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10번 뭐? 고양이별? 무지개다리? 아니 이게 다 뭔 소리여? 가만 보니까 타투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제 옛날 이야기 하나 생각나는 거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중3 때였을 겁니다 중2 아니면 중3 때였어요 좀 반에 껄렁껄렁한 놈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손등 있죠? 손등하고 손목 이 사이에다가 이 보이는 글자 보이죠? 이거 내 사랑 은미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름도 기억합니다 내 사랑 은미라고 문신을 새긴 겁니다 지 스스로 카트칼로 살살 긁어가지고 잉크 막 바르고 그래가지고 문신을 새겨버린 거예요 교실 뒤에 앉아가지고 그제라를 했는데 참 미친놈이구나 했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내 사랑 은미 영 이렇게 영자가 하나 더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거 이름이 은미가 아니고 은미영이었냐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은미랑 헤어지고 미영이를 사귀게 됐는데 은자를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내 사랑 은미영 이렇게 그냥 읽으면 내 사랑 은미영인데 나중에 여기 은 위에다가 이거 뭐야 이거 띄어쓰기 표시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걸 해놓고 내 사랑 은미영이다 지금은 지웠을까 이거 실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